호빵맹빵은 역시 냄새로 좋아. 한입 먹어볼까? 맛있어? 로마야! 우리 집이 어떻게 들어왔어? 맹살공지야! 가져가야지! 왜 그럼? 얘네랑 아는 사이야? 소녀들한테 얘네가 뭐냐? 얘는 백설공주! 그리고 얘는 샌나렐라다 인사해라! 공주? 얘네가 공주라고? 이게 도대체 또 무슨 난리야? 호로로야 너무 예쁘지 않냐? 왜그래? 사실은 내가 좌중 아랫마을 갔다가 올라오는데 얘네들이 질도 없이 나를 따라와서 내가 데려왔다 그룹 근데 얘네들 지낼 데는 없어? 당연히 없지! 호! 멋있는 포로로가 좀 해줘라 그룹 아 뭐야! 나한테 또 왜 그래? 그러지 말고 야! 가만히 좀 있어! 뭐 신데렐라 백설공주! 어디 가냐 백설공주! 야! 이러다 우리 집 다 망가지겠어! 알았으니까 빨리 데리고 나와! 자! 얘들아 성공! 신데렐라야 백설공주 빨리 가자! 결혼! 자! 이쪽이다! 와! 신데렐라야 백설공주 롤롤롤 신데렐라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진짜 마음에 든다, 크롱. 백수 공주 신대는 나. 빨리 이리 와라, 크롱. 뭐야? 뭐야? 이리 와라, 크롱. 크롱. 너 지금 뭐하냐? 아이고야. 아니, 여기가 너무 좋아 보였어,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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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우리 신데렐라하고 백설공주하고 아이스크림 내기 할까? 오, 뭐냐, 뭐냐, 좋다, 좋다 어,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한 바퀴 삥 돌아서 미끄들까지 재빨리 누가 빨리 하냐 하는 거야 좋아, 좋아, 그러면 우리부터 하겠다, 별로 응, 좋았어, 자, 이제 시작해볼까? 우리는 이제 한 몸이다, 아이스크림을 위하여 저기, 잘 돌 수 있지? 네네, 좋았어, 화이팅 네, 시작 좋았어, 달려, 달려 좋았어, 좋았어, 좌측 옆으로 오케이 잘한다 인증이 다 있어, 빨리빨리 아니야, 아니야, 빨리빨리, 오케이, 오케이 자, 마지막, 잘한다 뛰어, 뛰어, 빨리빨리 잘한다 그럼, 그럼, 화이팅 짬뽕 우와 잘했어, 신데렐라 어, 꽤 하는데 스타트 이쪽, 이쪽, 잘한다 아니야, 여기에 아깐 잘했잖아, 이쪽이라고 여기, 여기 여기, 여기 그래, 그래, 얼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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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쪽, 이쪽 오케이, 오케이,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라고 너 진짜 말 안 들을 거야 아, 안 되겠다 아, 안 되겠다 너, 품위, 그럼 잘 타자 여기서는 잘할 수 있지 줬다 줬어 우리, 쟤네 데리고 아이스크림이나 먹으러 가자 오, 예 신데렐라야 어서 간자, 토롱 오, 잘한다 신데렐라 신데렐라는 참 말 잘 듣는구나 백성주, 빨리 와 귀여워서 봐준다 우리 이거 정리하고 갈까? 그래, 쟤네도 갔다 오면 졸리겠지 어, 이만하면 됐어 그럼, 가자 아이스크림 먹으러 출발 보루루야, 나도 간다 아이스크림 먹으러 출발 재밌다, 뷰롱 재밌지, 재밌지 우리 아이스크림 먹고 미끄럼틀 타자 좋았어 출발해 볼까? 야 신데렐라야, 간증하자 역시나 빠른 크롱과 신데렐라 같이 가 백성주, 가자 가치 가 가치 가 가치 가 가치 가 ㅠㅠ 가치 가 하얀 가치 가